어... 위고비 정말 좋죠? 그런데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12년차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오늘은 위고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핫한 다이어트 약 앨런 머스크도 선전을 했고 한국에 상륙한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돼서 처음에는 재고가 없을 정도로 정말 정말 관심이 높았던 약인데요 그런데 이 위고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효과가 엄청날까요? 흔히들 이걸 맞으면 살이 막 10kg, 15kg씩 쭉쭉 빠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반면에 자기가 시작을 했는데 빠지지 않고 오히려 살이 찌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는 효과 없는 사람인가? 이런 알려진 효과는 과대평가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위고비가 어떤 약이고 어떻게 작용하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 직접 맞아보셨어요? 네 지금 맞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약간 배부른 느낌은 있는데 이게 자기의 식욕이 굉장히 강하면 그 식욕을 누를 정도로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싹센다를 늘 맞고 맞지 않으면 살이 계속 찌니까 뭐 이제 40대 정도 되면 사람들이 다 약간 찌거든요 좀 찌는 사람이 있고 빠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전 좀 찌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싹센다를 맞았는데 또 위고비가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된다고 해서 시작해봤죠 이게 더 맞을 수도 있는데 가끔 처방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뭔지 알아야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또 맞아 봤습니다 살은 좀 빠진 것 같으실까요? 일단은 좀 찐 것 같고요 실패 같은데 아직은 실패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시작이니까 좀 맞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통점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GLP-1 아고니스트라고 해서 GLP-1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약입니다 이게 호르몬인데요 GLP-1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뇌에 작용을 해서 우리는 배부르다라고 약간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부르게 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더 먹지 않게 하고 이제 사실은 처음엔 당뇨약으로 개발됐다가 이게 비만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 해서 날려진 게 싹센다고 이 싹센다가 매일 맞아야 되니까 매일 맞는 건 너무 불편해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개량된 GLP-1의 아고니스트를 만들어가겠다 해서 나온 게 이 위고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맞는 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싹센다는 매일매일 맞아야 되는데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는 점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또 다른 건 효과입니다 효과적인 부분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 17개월 68주 동안 진행된 임상 연구를 보면 위고비가 16% 정도의 체중 감소 그리고 싹센다는 6% 정도의 체중 감소 그러니까 꽤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위고비가 더 좋다라는 거고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가격일 것 같아요 가격은 사실은 처음에 한 팬당 가격은 좀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한 달 사용량을 보면 싹센다는 최고 용량으로 맞게 되면 이 가격이 위고비랑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싹센다 3.0 최고 용량으로 맞다가 위고비를 시작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싹센다 만큼의 효과 식욕 억제 정도의 효과는 아직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앞으로도 계속 받으실 생각이세요? 1년은 일단 맞아보려고요 가격이 좀 비싼 것 같긴 해요 아니 가장 비싼 건 아니죠 한약보다는 싼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하냐? 가벼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주사 부작용 주사를 맞는 부위에 약간 알러지나 이런 결절갛이 딱딱한 게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맞다가 너무 가렵고 무슨 염증 같은 게 생겨서 잘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다른 다이어트 약처럼 해양 정신성 약처럼 막 심장을 빨리 뛰게 한다거나 의존성이 생긴다거나 잠을 못 자게 한다거나 이러한 부작용은 없는데 꼭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설명에도 이 사람은 맞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메듈라리 사이로이드 캔서라고 해서 갑상선 수질암 가족력이 있으면 절대 맞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암의 리스크가 있는 사람에게서 그 암 리스크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보고가 있어서요 확실히 그렇다라고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런 리스크가 꽤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맞으면 안 된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다발성 내분비셈 신생물 2형 이라는 이러한 신드롬 되게 되게 드문 신드롬인데 이러한 증후군이 있는 분도 맞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임신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최장념 이러한 경우에도 주의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분들도 맞지 않는 것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고비가 너무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영상을 찍을 때 좀 고민을 했어요 또 홍보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최근에 어떤 논문들이 미고비를 맞으면 알츠하이머가 예방이 된다 심장병이 예방이 된다 이러한 것들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많잖아요 현대인들은 모든 거는 소식을 하면 건강해지잖아요 영양과식에 의해서 치매가 생기는 거고 사실은 모든 병이 많이 먹어 생기는 건데 그걸 안 먹게 하니까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러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기가 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용량을 서로 역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한 번은 0.25로 시작을 해서 이걸 한 달을 맞아라 그게 하나의 팬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0.5로 한 달 그 다음 1로 한 달 이렇게 해서 점차 점차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포만감이 너무 강력하면 그 상태에서 멈춰도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위고비 허가사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BMI가 30 이상이거나 27에서 30 사이인데 하나의 대사성 질환 고혈압, 당뇨, 그리고 이상지질혈증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방 받으실 때 의사와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위고비 어떤 효과를 지니고 있고 어떤 사람이 맞으면 안 되고 어떻게 용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로 떠난 여행 가이드 12년차 피부과 전문의 피부 트래블러 노성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